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군집에서 생산자의 총생산 순생산 호흡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ㄱ과 ㄴ을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. 총 부분 중에서 이제 이 짧은 부분과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생장량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순생산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호흡량이 되는 거죠. 그다음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을 포함한 애들이 순생산량이다. 자 ㄱ부터 ㄱ은 호흡량이다 맞는 말 ㄴ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그랬는데 총 유기물량은 총생산량이에요.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. 자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호흡량과 같다. 피식량은요. 여기에 있는 양과 같죠. 생산자의 피식량은 아 이 양은 이제 1차 소비자의 누구랑 같냐면 섭식량과 같죠. 섭식량.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량이 아니라 섭식량과 같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. 1번 ㄱ만 정답이 되겠네요.